남동식 차를 들고 다닐수 있지? 네~~ 이렇게 조금만 할 줄 알았지? 응 차 탈 때 안 가면서 어쩌면 돼? 차 탈 때 이거 아래에다 놓고 타면 되지? 싫어 싫어 걸어갈 거야? 응 이거 타고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겠념 엄마가 선물 사줬잖아 혜리랑 테리 선물 사줬잖아 이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봐 춤으로 여기 한쪽에서 먹어 일로와 오 좋은데요? 포즈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늘 높이 천장까지 좀 다게 하나 둘 셋 이거 보고 팔자 스마일 하나 둘 셋 어 이쁘다 하나 둘 셋 하나 그냥 똑바로 서 똑바로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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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는 똑바로 보고 여기 보고 차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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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혜리 혜리 혜리테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 생명인데 큰일이야! 한입은 한입은 데려줘 조금만 먹어 왜 울어? 다 줘 그거 야 그거 되게 조금만 부터 부터